음 맛있어 음 매웅 굿 어쩌면 되는데 왜 우리는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소세지도 콕으로 콕 찌어서 먹고요 그리고요 콩이랑 멸치도요 숟가락으로 푹 퍼서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은율아 우리나라 사람은 젓가락질을 꼭 할 줄 알아야 반찬들을 다 이렇게 집어먹을 수 있어 그리고 너 젓가락질 못 하니까 너 산낙지 어떻게 먹었어?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그렇지? 안 집히니까 손으로 이렇게 다 집어서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젓가락질은 꼭 배워야 되는 거야 근데 아빠 난 산낙지 때문에 젓가락질 하기 싫어 그럼 지금부터 산낙지 안 먹으면 되잖아 아 그러면 앞으로 너 커서도 여러 가지 반찬들을 다 포크로 찍어 먹을 수는 없잖아 여기 주니어들 다 젓가락질 할 걸? 젓가락질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너희들 우와 이거 봐 왜냐면 다 하잖아 지금 젓가락질 아니요 잘 못하는데 거의 다 하잖아 그래도 거의 다 하는데 아빠 남들이랑 비교할 때마다 나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? 그리고 아빠한테도 내가 나는 믿음이 아빠처럼 몽짱이는 아빠가 좋아 나는 홍인규 아저씨처럼 웃긴 아빠가 좋아 이러면 아빠도 속상할 거 아니야 아니 아빠도 친구들하고 비교한 거는 미안한데 홍인규 아저씨도 그렇게 웃기는 아저씨 아니야 이 아저씨도 바람쥐밖에 없어 아빠 아빠는 평소에 웃기잖아 자잔하게 아빠 근데 나도 젓가락질은 좀 해 그러니까 고기 짓고 식음실 짓자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밥 먹을 때 자꾸 너를 먹여줘 버릇해서 그래 그러니까 힘들어도 혼자 먹는 연습을 해야지 젓가락질이 되는 거야 2학년에는 완전히 젓가락질 딱 떼기야 알았지? 자, 약속 알았어? 약속 다음 볼까요? 즐거움이 뚝 끊기는 곳 잘 안 дум니까? 아 그럴 수 있어 네, 가회야 저희 밥상이라는 단어는 즐거움이 뚝 끊기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갔다 와서 학습지랑 숙제를 다 하고 아 이제 만화책 좀 볼까 하고 딱 피면요 엄마가 가해야 빨리 와서 밥 먹어라 이러시고요 제가 주말에 친구들이랑 문자로 수다 떨고 있을 때 엄마가 가해야 빨리 와서 핸드폰 넣고 밥 먹어라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은 밥 빨리 먹으라고 올 때 안 오면 밥도 간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신기한 게 엄마가 제 방에 스티티비도 달아놓은 거 아닌데 제가 숙제할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제가 딱 놀려고 하면 엄마가 가해야 밥 먹으라 이래서 신기해요 아 신기하네요 가해는 형은 어때요? 저는 밥상에 즐거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혼날대도요 밥 먹을 시간이 되면요 엄마가 화내는 걸 멈추고요 저한테 가해는 일단은 이리 와서 밥 먹어 이러시거든요 저번에도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했을 때 엄마가 이때만큼 나서 그래서 혼날뻔 했는데 제가 자고 목소리로 엄마한테 아 배고파 이랬더니요 엄마가 그래 일단은 밥 먹어 이랬어요 아 그랬군요 아주 생각이 전혀 틀리네요 자 승훈 군, 승훈 군은 밥상이 좋아요 싫어요? 엄마랑 외교 수준 좋아요 아 그래요? 그럼 아빠랑 먹을 때는 어때요? 아빠가 이승훈 밥 먹어 이래서 싫어요 아 밥 먹어? 승훈은 이제 아빠가 엄한 편이라 애들이 막 밥상에서 말도 많이 하고 딴 짓도 많이 하잖아요 아빠가 밥 먹고 해 이승훈 밥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싫은가 봐요 그래서 아빠랑 밥 먹는 거 싫다고 그리고 이제 승훈이랑 저랑 먹을 때는 아직도 승훈이 저한테는 애기라서 이렇게 한 숟갈씩 자꾸 먹여주게 돼요 이거 딱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야 아 뭐 이것처럼 승훈이야 아 뭐 이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승훈은 정말 저한테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그게 버릇되면 운유리 때까지 계속 먹여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못 끊겠는 거예요 이게 자꾸 제 옆에 항상 앉아서 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 하고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서 같이 해주는 건데 젓가락들도 안 늘어요 가윤이 형 밥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? 가윤이요? 가윤이는 밥을 신생아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이 먹는 즐거움이 가윤이가 4.1kg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정말 신생아 때부터 밥을 딱 주려고 하면 너무너무 흥분하면서 내는 소리가 있었는데 가윤아 어떤 소리 냈었지?